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국정 쇄신, 그 첫 단추인 인사 쇄신이 일주일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다시 유력하게 검역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8일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나 최소한의 외교 안보 일정들만 진무실에서 진행하며 후임 총리를 비롯한 참모진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결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얘기가 잘 통하고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장제원 의원밖에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 의원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패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실 내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참담하지만 당내 친윤 세력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제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장 의원을 비서실장에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덕담처럼 오갔을 수는 있지만 만남 자체가 총리직 제안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도 제안받은 걸 부인하면서 오히려 총리 후보에 김한길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참패 뒤 인적 쇄심부터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주 만에 11%포인트가 급락한 2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후임 총리 지명자와 비서실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